증상은 아시죠? 환감 심한 목마를 심장도 느리게 뛰고 물어뜯었어요? 고통도 덜 느끼는 것 같고 상처도 빨리 하면 아직 감염 증상이 없는 걸 보면 저 좀 중요한 인물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저희가 같이 수사하고 됐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일처리 할 겁니까?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만 참여 안됩니다